처리 기능 구현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폴더의 처리 기능의 두 번째 섹션에서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출제 유형 1번입니다. 대여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대여 관리 폼의 첫 번째 문제는요. 비디오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정보 명령 단추 선택하니까 속성 시트에 CMD 비디오 정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작성하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 이름까지 제시가 되어 있다면 매크로에서 작성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매크로를 만들게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비디오 폼을 연다라고 했으니까요. 매크로 함수에서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폼을 선택하시면 돼요. 오픈 폼.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은 비디오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문제에서 현재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만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TXT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만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잠깐 확인할 비디오 번호. 그냥 조건 작성할게요. 조건에 갖다 놓으시고요. TXT 비디오 번호는 비디오 번호 필드에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좀 확인 작업하려고 했는데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고 해서요. 조건에다가 비디오 번호는 같습니까? 그 다음 현재 작성하고 있는 예제 파일의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현재 작업하는 폼은 대여 관리 폼이고요. 여기에서 TXT 비디오 번호와 같습니까? 라고 TXT 비디오 번호 찾으시면 되는데요. 쭉쭉쭉 T. 네 여기 있네요. TXT 비디오 번호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대여 관리 폼의 TXT 비디오 번호에 있는 값과 비디오 번호 필드에 있는 값과 동일한 조건의 내용을 비디오 폼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오른쪽에 조건식 작성기 확인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성하는 매크로 창은요.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에서요. 비디오 정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디오 정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매크로 저장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작성한 매크로를 수정하실 때는 언제나 왼쪽 매크로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고요. CMD 비디오 정보에다가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비디오 정보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하시면 되는데 폼보기 가셔가지고요. 비디오 정보 누르시면 현재 비디오 번호 V-12에 해당한 내용이 비디오 폼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걸 선택했다. 그러면 비디오 정보에 갔을 때 V-15 여러분이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비디오 폼이 열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살짝 폼을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고객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CMD 고객 정보를 선택하시고요. 고객 정보를 클릭하면 고객 관리 폼을 열어라고 했어요. 이제는 매크로가 아니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면 돼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CMD 고객 정보를 클릭하면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요.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 입력하신 다음에 폼의 이름은 문제에서 고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관리를 앤노멀 상태로 그냥 폼 보기 상태로 여실 거고요. 필터 네임은 안 넣으실 거니까 꼭 생략하실 거니까 넣으신 표 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 문제 봤더니 고객 관리 폼에 고객 아이디가 고객 아이디가 현재 폼에 TXT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고객만 표시되도록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고객 아이디가요. 고객 아이디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전화번호와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보이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TXT 전화번호의 형식이 문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테이블을 열어서 디자인 보기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서요. M% 연산자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죠. 앞에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열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해당해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폼복에 가셔서 고객 정보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홍인수에 해당한 정보가 고객 관리 폼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코드를 이동하셔서 시문화 되어 있으면 고객 정보 가셨을 때 시문화에 해당한 고객 관리 폼이 열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고객 대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객 대여 현황 선택하시면 CMD 대여 정보라고 버튼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객의 대여 횟수와 이쪽 아래쪽에 대여 횟수와 그 다음 연체 횟수를 표시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대여 횟수와 그 다음 연체 횟수를 구해서 여기 컨트롤에다가 표시하는 거고요. 클릭했을 때 작성하는 거니까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그 다음 대여 정보 먼저 클릭하면 현재 폼에 현재 폼에 미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txt 대여 횟수에다가 문제의 txt 대여 횟수 컨트롤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대여 횟수에다가는 하시고요. 그 다음 디카운트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디카운트 입력하시고 그 다음 디카운트의 첫 번째는요. 필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대가루를 묶어서 작성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대여 번호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대여 번호 필드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대여 테이블에서 개수를 구하실 거니까 테이블의 이름은 대여라고 입력합니다. 대여 테이블이니까 대여라고 입력하시고 다음은 조건입니다. 조건은 문제에서요. 전화번호, TXT 전화번호에 해당한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 TXT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여번호의 횟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필드가 같습니까? TXT 전화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하신다면 현재 TXT 전화번호에 해당한 컨트롤의 값은요. 여기까지 일단 작성하셔도 돼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신다면 폼즈, 폼에 가서 대여 관리 폼에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대여 관리 폼에서 TXT 전화번호라고 컨트롤 이름, 대가로는 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현재 폼에 연체 횟수도 구하라고 했어요. 연체 횟수도 구할 거고요. 디카운트를 통해서 구하는데 연체 횟수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에 해당한 거 대여번호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는 건 맞고요. 필드는 대여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할 거고요. 대여 테이블에 하실 거고요. 전화번호가 현재 폼에 대여 관리에 TXT 전화번호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엔드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얘는 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연체 횟수를 구하니까 연체에 해당한 조건이 있어야겠죠. 전화번호에 해당하고 연체료가 0을 초과할 때 연체료가 연체료가 0을 초과한다라고 되어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보다 크다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폼보기에 가셔서요. 고객 대여 현황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이터 클릭하셔서 고객 대여 현황 이렇게 클릭해 보시고요. 전화번호에 해당한 네 좀 달라지죠. 대여 횟수에 따라서 전화번호에 따라서 그 고객에 대해서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클릭해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대여 내역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위쪽에 있네요. 대여 내역 삭제 CMD 레코드 삭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와서 클릭했을 때 작성하실 거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CMD 레코드 삭제를 클릭하면 대여 내역 삭제 커리를 실행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두 커맨드 그 다음에 어떤 걸 실행하냐면 오픈 커리를 실행하래요. 커리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커리에 대여 내역 삭제라는 커리를 실행하래요. 그래서 두 커맨드 오픈 커리를 실행하겠습니다. 미리 작성된 대여 내역 삭제라는 커리를 실행하겠습니다.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커리 메서드를 사용하여 폼의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의 리커리 실행해서 다시 데이터를 삭제한 내용 적용해서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txt 반납일자 컨트롤 값이 txt 반납일자 선택하...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반납일자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반납일자의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이벤트에 오셔서 변경되면 비포 업데이트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비포 업데이트 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프로 시절을 통해서 작성하겠다. ...작성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 txt 반납일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작성하시냐 isNull 함수를 이용해서요. txt 반납일자 컨트롤 값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chk 체크 반납 컨트롤의 선택이 해제되도록 하시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if 만약에요 isNul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반납일자가 반납일자에 컨트롤 값이 비어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납일자가 비어있다면 체크하는 거 chk 반납에다가 체크를 비어있는 경우에 chk 반납 컨트롤이 선택이 해제된다. 그러면 해제한다는 건 false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반납일자가 비어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chk 반납에다가는 선택될 수 있도록 추륵으로 속성을 해놓으시고요. and if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에서 isNull 함수를 사용하여 txt 반납일자 컨트롤 값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체크의 컨트롤이 선택이 해제되도록 했다. 그래서 false 속성을 넣으셨고요. 그 위에는 선택되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바로 위쪽에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불러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콜하시면 돼요. 연체료 계산 필드를 불러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폼에 가셔서 여기에 반납일자를 지금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04년 8월달에 빌린 데이터를 비디오를 8월 5일날 반납을 했습니다. 라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요.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오른쪽 반납에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날짜를요. 9월달에 갖다 줬어요. 9월 5일날 반납을 했다고 하면 여기 연체료가 좀 계산이 되는지 아까는 5일차 이틀이어서 반납 연체료가 없었는데 하시면 이렇게 날짜 연체료가 콜 아까 연체료 계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연체료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한번 가보시고요. 잠시 데이터 있다가 다른 작업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지우고 디자인 보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반납 CHK 오른쪽에 있어요. CHK 반납 컨트롤을 클릭하면 내가 클릭을 하면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벤트에 와서 클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클릭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반납을 클릭하면 선택된 경우에는 시스템 날짜가 시스템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선택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백이 TXT 반납 일자에 입력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폼에서 미점 CHK 반납을 선택하시고요. 반납이 True 선택되어 있다면 내가 직접 선택을 했다면 선택이 되어 있다면 클릭을 했다는 거예요. 클릭해서 True 값 체크를 했다면 현재 폼에 미는 생략이 가능하시고요. TXT 반납 일자에 오늘 날짜를 표시하래요. 사용자가 그냥 체크하면 오늘 날짜로 반납을 하신 거네요. 라고 오늘 날짜 반납 일자가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표시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미점 체크를 안 했다고 하면요. TXT 반납 일자에 값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공백 처리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콜 연체료 계산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납 일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연체료를 계산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콜 하시면 되겠고요.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폰보기 가셔서 만약에 반납을 내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날짜로 우리 실습한 날짜로 바뀌어 있고요. 연체료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출제 유형 1번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파일에 가셔서 열기 하시고요.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 출제 유형 2번을 불러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클릭하시고 화면에 이제 개체 폼 되어 있는데요. 저는 모든 액세스 개체로 좀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제 유형 파일을 열어서 판매 현황 폼의 처리 기능을 구현하시오. 판매 현황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판매 현황 폼에서 그러면 문항수 좀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품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 정보 폼을 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 정보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릭하면 이벤트에다가 작성하실 거고요.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이 있네요. 사실 폼만 보여준다면 오픈폼 상품 정보까지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조건은요. 현재 판매 상품 CMB 왼쪽에 있을까요? 이건 아니네요. 얘는 텍스트 조회고요. CMB 네 P&B 판매 상품에서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만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살짝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을 좀 확인하시면 점점점 작성기 클릭했더니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커리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두 개의 테이블을 잠깐 확인해 볼까요? 판매 현황과 그 다음에 상품 정보는 상품 정보는 이 판매 상품 CMB 판매 상품은 사실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상품 정보에 상품 코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실폰은요. 상품 정보 폼을 열 건데 상품 정보 폼은 아마도 상품 정보의 테이블에 연결이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실폰이요. 상품 정보 폼이에요. 디자인 보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폼은 상품 정보 테이블이 레코드 원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잠시 확인은 하셨어요. 폼에 대해서 확인하셨고요. 현재 폼의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면 상품 정보의 상품 코드와 일치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판매 현황의 판매 상품이 판매 상품 정보의 상품 코드에 일치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폼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품 정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 CND 상품 정보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두 커맨드 폼을 열어주세요. 오픈 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은요. 상품 정보 폼을 열어주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심표 우리 앤노멀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실 거면 심표 필터 이름도 생략하실 거 안 넣으실 거니까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조건은 우리가 상품 정보 필드 상품 정보에 가서 폼에 가서 상품 코드가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하고 같냐면 현재 폼에서 CNB 판매 상품에서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단 이 판매 상품은 문자예요. 문자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하시고요. 문자의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작은 따옴표 처리 하시죠. 그 다음 또 하나 콤보 상자 컨트롤을 통해서 입력받는 거기 때문에 M% 연산자 이용해서 앞뒤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앞과 뒤에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폼복에 가셔서요. 여기 판매 상품에 따라서 표시가 되는 거죠. 판매 상품에 대해서 상품 정보를 보겠습니다. P001에 해당한 상품 정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궁금하네요. 내가 선택한 P002 선택하시고 상품 정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보기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하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역코드 TXT 지역코드를 선택하시고요. TXT 지역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TXT 지역코드를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요. 더블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면 지역 매출 조회폼 지역 매출 조회폼을 여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두 커맨드 입력하시면 되고요. 오픈 폼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지역 매출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앤노멀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표 필터 네임 신표 한번 누르시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은 지역코드가요 같습니까? TXT 지역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TXT 지역코드의 데이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면서 컨트롤을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폼복에 가셔서 지역코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역코드 강주 약자인 것 같죠? 강주에 해당한 폼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SU 서울인가요? 네, 서울에 해당한 지역 매출 조회 폼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본문에 TXT 판매 수량이라는 컨트롤 값을 선택하시고요. 변경되면 Before Update 선택하셔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계산하도록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Before Update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문제에서 판매가 TXT 판매가와 그 다음에 TXT 판매 수량을 곱한 값을 계산해서 TXT 매출액에다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TXT 매출액은 먼저 오는 거예요. 결과를 표시할 게 TXT 판매가 곱하기 TXT 판매 수량을 곱해서 매출액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TXT 매출액의 10%를 계산해서요. TXT 매출 수수료에다가 TXT 매출액의 곱하기 10%니까 0.1을 계산해서 0.1 0.1을 곱해서 매출 수수료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에서는요. 매출 수수료에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지면 매출 수수료 그럼 TXT 매출 수수료에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지면 갓 포커스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포커스가 옮겨지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포커스가 옮겨지면 첫 번째 TXT 판매 수량에 따라서 TXT 매출액의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곱한 값을 TXT 수수료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요.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셀렉트 케이스 우리는 TXT 판매 수량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판매 수량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100 문제에서 100 이상이면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매출 수수료가 TXT 매출액의 10% 0.1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조금 반복되는 거라면 복사해서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내용 읽어보시면서 같이 실습을 할게요. 수수료율은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이면 하셨고요. 두 번째는 50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매출액의 20%를 곱해서 매출 수수료에다가 표시하실 거고요. 그 외의 경우는 케이스 엘스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매출 수수료는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0.3 이제 셀렉트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4번 문제 포커스가 왔을 때 계산해서 TXT 매출 수수료에다가 표시한다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닫기 명령 단추를 클릭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한 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닫기를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먼저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그 메시지를 표시한 값을 기억할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뒷문을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먼저 D, I, M 변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임의로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A라는 값은 어떤 걸 기억할 거냐면요. 메시지 박스에서 내가 선택한 값을 기억을 해요. 폼을 메시지 박스의 프롬프트는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건 프롬프트 화면에 보여지는 그림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 이 폼에서 먼저 물음표가 있어요.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VBQ 입력하시면 VB퀘스천 선택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현재 메시지 박스에는요. 예, 아니요,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VB, Yes, No, Cancel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타이틀 위에 보니까 폼 닫기 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메시지 상자 위쪽에 글씨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폼 닫기 확인이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닫아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서 Yes, No, 취소 이것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누르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예를 받았을 때 만약에 조금 전에 A라는 값 변수에 VB, Yes라는 값을 받았다면 Yes를 클릭했다면 문제에서 뭐하라고 했냐면 Yes를 클릭하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폼이 닫히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폼을 닫아라 라고요. 두 커맨드 닫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클로즈 하시면 되는데요. 신표 다른 네임도 생략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Save No는 저장 안 하겠다는 거고요. Save From Put는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띄워준다는 거고요. Save Yes는 무조건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요.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저장한대요. 그럼 Save Yes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메시지 상자에서 예를 선택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저장하고 그냥 창을 닫겠다라는 거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6번 문제 볼까요? 현재 작업하는 창 닫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판매 현황 폼에서 같은 폼이네요. 판매 현황 폼에서 TXT 마진액 TXT 마진액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더블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TXT 마진액을 더블 클릭하면 문제에서요. TXT 마진액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3만 이상이면 구독 좋아요 If 만약에요. 문제에서 셀렉트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으면 If 사용하셔도 돼요. TXT 마진액의 값이요. 크거나 같다. 3만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지 상자를 보여달래요.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구독 좋아요 라고 메시지 박스를 보여주라고 되어 있고요. 구독 한 칸 띄우고 좋아요 그 다음에 플럼프트는 이렇게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기본 값이니까 신표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틀은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케팅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따로 else if 하지 않고 그냥 else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데 키워드 강고 라고 표시하시고요. 키워드 강고 그 다음에 조금 위에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가요. 타이틀이요. 검색 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검색 엔진 이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폼보기 가셔서 작성하셨던 내용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셨을 때 키워드 강고 아까 3만 이상일 때만 3만 이상인 데이터를 좀 계속 내렸을 때 이렇게 구독 좋아요 라고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는지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닫기를 클릭하면 저장 물어보지 않고 창이 닫히나 예 했을 때 바로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 유형 3번도 있는가요? 한번 가서 네. 출제 유형 3번이 있네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 출제 유형 3번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 3번 예제 호봉 등록 폼의 처리 기능을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에서 호봉 등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첫 번째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 머리끌에 있는 txt 호봉과 그 다음에 txt 기본급 컨트롤 값이 내가 여기다 뭔가를 입력을 한 다음에 등록이라고 버튼을 클릭하면요. 왼쪽 개체의 테이블에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서 호봉과 기본급 필드가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록 버튼 누르면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등록을 선택하시고요. 내가 클릭했을 때 작업을 하시는 거니까 이벤트에 오셔서 원클릭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점점점 코드 작성기 오셔서요. 그 다음 먼저 문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클릭하면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command 입력하시고요. 지금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는 SQL문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run SQ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SQL문을 실행하겠습니다. 이제는 SQL문을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insert into입니다. insert into 그 다음 어느 테이블에다가 호봉 기준 테이블에다가 어떤 필드를 추가하실 거냐면 호봉과 기본급 필드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서 호봉과 기본급 필드에다가 추가를 하실 건데 어떤 값을 어떤 값을 밸류 입력하시고요. 어떤 값을 가로 여시고요. 가로 여시고 그 다음 txt 호봉은 사실 여러분이 호봉 기준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확인되는데요. 호봉 기준 테이블의 호봉은 txt 호봉은 문자입니다. 문자이기 때문에요. 문자 처리가 좀 필요하신데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조금 있다가 수정을 할게요. 값에다가 txt 호봉과 그 다음 txt 기본급의 값을 내가 txt 호봉과 txt 기본급의 값을 입력한 값을 우리는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과 기본급 필드에다가 넣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이제 체크하셔야 될 거는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셔서요. 디자인 보기 가셔서 호봉은 텍스트고요. 기본급은 숫자예요. 데이터 형식을 좀 확인을 하시고 문자이면 작은 따옴표 숫자면 작은 따옴표 안 넣으시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오셔서요. 그럼 호봉은 문자네요. 작은 따옴표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급은 문자가 아니니까 작은 따옴표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또한 얘네들 txt 호봉과 txt 기본급은 컨트롤을 통해서 직접 입력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작은 따옴표 혼자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는 거고요. 호봉 앞과 뒤에 n% 연산자가 들어가는데 작은 따옴표 혼자 시작할 수 없겠죠. 큰 따옴표 여시고요. 또한 심표 다음에다가 큰 따옴표 닫으시고 n% 연산자 txt 기본급 뒤에서 n%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열어야만 뒤쪽에 가로 처리가 되시겠죠.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인서트 인투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서 호봉과 기본급 필드에다가 txt 호봉과 txt 기본급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퀘리 메소드를 사용하여 포맷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오. 내가 데이터를 추가하면 그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미 현재 포맷 리퀘리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포보기에 가셔서 현재 사원을 15까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16으로 한번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고요. 현재 142만원의 기본값인데 150만원으로 사원을 16을 하나 만들고 150으로 물론 여러분이 호봉기준에 가서 이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한계행을 추가할까요? 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퀘리를 통해서 내가 추가한 내용까지 바로 반영이 되어서 표시가 됐고 호봉기준 테이블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내가 입력한 내용이 아래쪽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등록작업 해보셨고요. 다시 디자인보기에 가셔서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버튼을 클릭하면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호봉기준 테이블에 호봉필드가 폰머리글에 있는 TXT 호봉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서 기본급 필드의 값을 폰머리글에 TXT 기본급의 값에서 변경한 것으로 바뀌라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정을 선택하시고 클릭했을 때 뭔가를 작성하시는 거죠. 점점점 코드 작성기 가시고요. 마찬가지로 SQL 문을 실행하겠습니다. 두 커맨드 run SQL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수정하시는 거는요. 업데이트라고 작성합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 누구를 호봉기준 테이블에 가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셋 어떤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실 거냐면요. 기본급 지금 문제에서는요. 호봉이 TXT 호봉과 같다는 전제 조건 이따가 웨얼 뒤에다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 어떤 값이 바뀌냐면요. 호봉기준 테이블에 가서 기본급 값이 바뀌어요. 기본급 값이 누구로 바뀌냐면 TXT 기본급 값과 기본급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TXT 기본급에 입력된 이 입력된 값을 기본급 필드의 값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컨트롤의 N% 나중에 좀 수정할게요. 조건을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웨얼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호봉이 호봉이 누구랑 같아야 하냐면 TXT 호봉에서 선택한 값과 같아야 합니다.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처음에 큰 따옴표 열었으니까 큰 따옴표는 닫아주시면 되고 여기 사이사이에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TXT 기본급과 TXT 호봉 컨트롤이기 때문에 N% 연산자 구분하셔야 되고 TXT 호봉은 또 문자라는 거 확인하셨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도 해주셔야 되고요. 앞뒤에 N% 연산자 필요하시죠. TXT 기본급과 TXT 호봉에 대해서는 우리는 N% 이용해서 컨트롤 값을 입력받는 값을 구분해 주시고 이제는 큰 따옴표를 좀 더 확인하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시작한 N% 바로 앞에서 큰 따옴표가 닫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쪽에 N% 뒤에 외월문을 시작하는 곳에서 큰 따옴표가 열리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로 끝날 수가 없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뒤쪽에 작은 따옴표 시작하네요. 큰 따옴표 열어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기본 원리만 정확하게 아시고 문자 작은 따옴표 처리 그 다음에 컨트롤 값 앞뒤에 N% 연산자 넣으시고 시작값 끝에 큰 따옴표 열렸으면 큰 따옴표 닫아야 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수정하시는 거는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이 들어가는 거고요. 셋 그 다음 어떤 필드에 대해서 바꾸겠다 왜요?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사원을 16을 추가했잖아요. 내 기본급을 150만으로 했는데 155만으로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등록했던 사원을 16에 기본급을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수정을 누르면 제가 어떤 거 입력한 거에 오타가 있었나 봐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나봐요. 이게 외열 다음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오류가 표시가 된 것 같고요. 종료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서요. 이벤트 프로시저에 가서 점점점 작성기 가겠습니다. 여기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오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155만원 다음에 띄어쓰기가 안 돼서 외열 붙어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이 부분 좀 수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155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한 개를 수정하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보이네요. 예 누르시면 근데 문제가요. 155만원 안 바뀌었잖아요. 화면에서요. 우리가 뭘 작성 안 하셨어요? 여기에 리퀄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작성한 내용을 반영해서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엔터 누르시고요. 현재 폼에서 미 리퀄이 라고 작성해 놓으셔야만 바로 적용해서 표시가 됩니다. 물론 테이블은 가서 수정은 됐어요. 하지만 화면상에서 커리를 보이는 작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시 한번 창을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아까 155만원으로 수정했는데 153만원으로 수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정 누르시면 한 개 수정합니다. 고칩니다. 확인하시고 리퀄이를 통해서 기본급세 값이 달라진 거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 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오셔서요. 삭제를 선택합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 또는 코드 작성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요. 호봉 기준 테이블에서 호봉 필드가 폼 머리끌에서 폼 머리끌에 있는 TXE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서 삭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삭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코드를 삭제하시기 전에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한 후에 예 버튼을 클릭할 때만 삭제하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 그냥 누르면 그냥 대다 삭제되면 안 되니까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도록 메시지 상자를 통해서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해야만 삭제하겠다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변수를 좀 선언해서 쓰래요. 딤 변수 선언하겠습니다. a as integer 정수 형식으로 받아서 쓰겠습니다. 라고 변수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 a라는 변수는 누굴 기억하냐면요. 메시지 박스에서 입력한 값을 기억합니다. 프롬프트 삭제 하시겠습니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메시지가 삭제하시겠습니까? 메시지 프롬프트 내용이었고요. 화면에 보니까 예 아니요 라고 되어 있네요. vb yes no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if 만약에 a라는 변수의 값이 vb yes 에서 선택된 값이 기억되어 있다면 then 그렇다면 그때 가서 삭제한다는 거예요. 두 커맨드 우리는 run SQL문을 실행하겠습니다. SQL문을 실행할 거고요. 삭제는 음 delete를 사용하시면 돼요. d e l e t e 삭제하겠습니다. from 어디로부터 호봉 기준 필드에 테이블에 가서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그냥 삭제하는 게 아니라 txt 호봉에서 선택한 값과 그 다음 호봉 필드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삭제하겠습니다. 라고요. 조건은 where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호봉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호봉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txt 호봉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되셔야 하고요. m%를 넣기 해서 큰 따옴표 마무리 짓고 m% 연산자 뒤쪽의 m% 연산자 큰 따옴표 혼자 시작할 수 없으니까 큰 따옴표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문제에서 뭘 했냐면 리퀄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포메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오. 아까 리퀄이 안 하니까 실행이 됐는지 결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하기 불편하잖아요. 위 리퀄이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프 구문이니까 엔드 이프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작성한 내용 또 어떤 부분 제가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우리 폰복에 가셔서 제가 우리 등록했던 사원을 16을 잘못 등록한 것 같아요.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삭제를 클릭하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네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얘를 누르시면 지정된 레코드에서 한행을 삭제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고요. 여기에 사원을 16이 얘 누르시면 삭제가 되면서 15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겠습니다. 4번에서요. 폼 레이블 폼의 레이블 기본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이쪽 폼 레이블 레이블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을 클릭하면 그러면 우리 이벤트에 오셔서 원 클릭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기본급을 기본급 레이블을 선택하면 클릭하면 클릭하면 어떤 걸 작성하실 거냐면 요약정보 테이블을 열어보고요. 요약정보 테이블을 열어보고요. 비어있는 입사일자가 비어있는 입사일자 필드에다가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다라는 건 이즈널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시스템의 현재 날짜는 데이트를 사용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기본급 레이블을 클릭하면 run to command SQL을 또 실행하네요. run SQL 하실 거고요. run SQL 하실 거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없다면 업데이트 수정하세요. 업데이트 위에서 쓰셨던 방법처럼요. 업데이트 할 건데요. 어떤 테이블 요약정보 테이블에 가서 set 어떻게 업데이트 하시냐면 입사일을 입사일에 데이트란 오늘 날짜를 좀 넣으래요. 그냥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겠죠. 조건은 where를 이용하셔서 조건 입사일 다음에 한 칸 이렇게 띄워줄게요. 조건은 입사일이 이제 널입니까? 이제 널값입니까? 비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날짜를 좀 넣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업데이트 하는데 요약정보 테이블에 가서 입사일에다가 혹시 입사일이 비어있다면 비어있다면 오늘 날짜를 좀 넣어주세요. 라고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우리 요약정보부터 갈게요. 요약정보에 가면 입사일이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아요. 네. 세 개 정도 비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세 개가 실행이 되나 볼까요? 우리 폰복에 가셔서 기본급을 클릭하시면 입사일자 제가 입사일을 오타가 있네요. 입사입 이라고 썼어요. 취소 한번 누를게요. X 누르고요. 종료 눌러서 다시 한번 디자인복에 가서 입사입 이라고 썼네요. 입사일인데요. 없어서 그 필드가 없는데요. 라고 몇 개 변수가 따로 입력을 받는지 표시가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폰복이 가셔서요. 기본급을 클릭하면 아 세 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아까 세 개 비어있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예 한번 눌러 보시고요. 다시 요약정보에 가보시면 아까 비어있었던 세 개의 오늘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복이 오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폰머리끌에서요. 폰머리끌 호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왼쪽에 있나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여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보기 매크로로 저장해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매크로를 통해서 작성해서 연결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창을 살짝 작게 할게요. 첫 번째 폼의 원본 레코드 전체를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폼의 레코드 원본을 전체 표시하세요. 전체 표시하겠다라는 거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쇼라고 하시고요. 모든 레코드를 좀 보여주세요. 쇼 올 레코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폼의 원본 레코드 전체를 표시했어요.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오름차순 정렬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요. run 실행하세요. 메뉴 커맨드 내가 오름차순 하세요. 라고 하는 명령을 좀 실행해 주시겠어요? 명령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오름차순 하겠다 하시면 소트 정렬하겠다는 거고요. 어샌딩 선택하시면 오름차순 하시면 돼요. 디센딩 은 내림차순 하시는 거고요. 오름차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도요. 문제 오름차순 하라고 명령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모든 레코드 원본을 표시한 다음에 오름차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커스가 호봉 TXT 호봉 컨트롤로 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고트 가라고 했으니까 레코드 도트 컨트롤 우리는 레코드가 아니라 TXT 호봉 컨트롤로 가라고 되어있으니까 고트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이름은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TXT 호봉 으로 가세요. TXT 호봉 컨트롤로 가세요.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매크로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두 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보기 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매크로 창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호봉 레이블 에다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모두 보기를 연결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폰보기 가셔서요. 호봉 을 클릭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모름 차순되어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커서가 TXT 호봉 에 가 있습니다. TXT 호봉 에 가라고 했으니까 Go to Control 해서 TXT 호봉 에 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오셔서 여섯 번째 폰머리끌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폰머리끌 를 선택 하시고요. 그 다음 폰머리끌 를 더블 클릭 하면 더블 클릭 하면 폰머리끌 를 더블 클릭 하시면 더블 클릭 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코드 작성기 갑니다. 폰머리끌 를 더블 클릭 하시면 현재 시스템 날짜를 메시지 상자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 후 메시지 상자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메시지 박스 입력 하시고요. 오늘 날짜는 이건 텍스트는 직접 큰 따옴표 묶어서 오늘 날짜는 입력 하시고요. 한 칸 띄운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해서 오늘 날짜를 가져와야 되겠죠.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 며칠입니다. 입력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또 하나 메시지 상자의 다음 화면과 같이 표시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TXT TXT 연도 에다가 TXT 연 에다가 TXT 연 컨트롤 에다가 연도를 오늘 날짜 연도 를 표시하래요. 열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데 T에다가 연 자를 표시한대요. 입력 하시고 그 다음에 TXT 월 에다가는 월 을 추출해서 먼스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 월 을 추출해서 월 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폼 보기 가셔서요. 폼 머리끌 이쪽에 아무데나 더블 클릭 하면 오늘 날짜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누르면 아래쪽에 오늘 날짜 연도 월 을 추출해서 텍스 상자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이 실습하시면서 중간중간 끊어서 다시 듣기 필요한 부분들을 좀 들으시면서 실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